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광 언니 오시죠. 정광 언니 오시죠. 앉아 발라라. 언니 오셨어요. 뭐. 언니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발라라. 서로 깨지 말고 앉아. 언니 앉으세요. 방석 아니에요. 언니 껌. 씻고 오셨어요? 아니 왜? 하나 드려 빨리. 너 왜 이렇게 세게 하고 오라는 거야. 나 좀 봐봐. 언니 뭐가 세요. 이게 안 세? 어 뭐야 진짜. 언니 너무 예쁘잖아요. 최대한 진짜 세게 하고 온 거야. 언니 지금 너무. 너무 약해요? 언니 랄랄 알죠? 근데 잠깐 그 짤로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. 아는 알죠? 내가 좋아해서. 진짜? 언니를 위해서 특별히 랄랄. 되게 바쁘는데. 아니 불렀어요. 그쪽 연기에 뭔가 신들린 듯한. 여기요. 껌 씻어야 되는 게. 이건 뭐예요? 정중의 표시예요. 아 껌 씹어야 되는구나. 그럼요 언니. 너무 약하세요. 기본 애티튜드. 나 렌즈도 안 끼고 왔어. 나도 안 꼈어. 아 렌즈 기본인데. 야 근데 이 손톱으로 어떻게 렌즈를 껴? 이 손톱으로 하고 렌즈를 낀다고? 실명 그래도 끼셔야죠. 진짜 실명이세요. 자.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아 껌을 또 그렇게 씹어야 돼? 한쪽으로 언니. 이 언니 진짜 못된 거 너무 못해. 오늘 전수 받아야 돼. 랄랄한테. 나 지금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네 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. 그쵸? 보기만 해도 너무 기빨리죠? 어 너무 힘들어. 그걸 언니가 배워야 돼 오늘. 727 뱅뱅 해야 되니까. 나 어떡해. 727 뱅뱅. 일단 렌즈부터 끼세요 언니. 이게 룩이 장착돼야 자신감이 차잖아. 맞지? 그럼요. 아니 뭐 원래 치였어? 아니요. 처음만 쳐봤어요. 근데 저기 뭐 할까? 영혼이 같다고 할까? 약간 영혼이 같은 느낌. 어 빨리 끼세요 진짜. 언니는 정신없게 하면 안 되는 언니야. 언니 마음이 약한 언니라고 살살 들어가. 단계별로 출발. 하나도 없어 제발 좀 장안이 좀 있어. 나 껌도 씹어야 되지. 나 이것도 해야 돼. 차단차단 스텝 바이 스텝 알지? 날라갔다. 야 네 방송 저기 떨어져 있는데 괜찮니? 왜 무리야 형. 방송 아니야. 언니 화장 좀 고쳐드려. 언니 저기 얼굴 좀 찍어드려. 했어. 개무섭지? 언니. 뭐야 이게? 뭐야. 너 방송 아니야? 야 방송 아니야 언니야 형. 이 정도로 갖고 다녀야겠는데 언니 울지 마세요. 야 언니 울겠다. 언니 천천히 천천히. 우리 정환이 아기야 마음이 여려요. 어머 정신없어 어떡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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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